다육이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꽃날의 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길 33 원흥 화해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3만원 이상 가능하고 5만원 이상 주문하셨을 때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합니다. 24시간 편안하게 주문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문자를 받은 후에 재고 수량 확인한 다음에 회신드리겠습니다. 레드에보니 소개해 드립니다. 레드에보니 직경 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레드에보니 가격 7,000원으로 너무 착한 가격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레드에보니를 구매하고 싶었을 때 이 정도 사이즈만 가격이 얼마였었냐면 12,000원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7,000원으로 착한 가격으로 내려왔어요. 국민 다육이하고 창 다육이 가격이 지금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면서 뭐가 더 저렴해졌다, 뭐가 더 비싸졌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레드에보니, 레드에보니를 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수량은 지금 상공에서 보는 이 아이가 전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레드에보니 이번에 품어갖고 빨간 다육이 꼭 예쁘게 성공해서 키워보세요. 레드에보니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로미오라고도 불러요. 로미오. 그래서 제가 많이 보는 해외 채널에서는 이 레드에보니를 너무너무 예쁘게 키워요. 그래서 제가 꼭 한번 다시 도전해 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레드에보니랍니다. 이 주석 참 예쁘죠. 색감은 전체적으로 모두 다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레드에보니 기분 좋은 가격 7,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샤넬 몬노 소개해 드려요. 세상에 샤넬 몬노가 이거 가격 2만원이에요.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이 샤넬 몬노 가격은 2만원인데요. 상공에서 보시면 쌍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쌍두 원하시면 쌍두로 주세요라고 하시면 지금 쌍두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문하시는 분께 이 샤넬 몬노 쌍두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쌍두 말고도 예쁜 얼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아이 지금 젤리감, 투명감 굉장히 좋아요. 샤넬 몬노 이거 2만원에 품어가세요. 색감 이렇게 햇볕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모습 한번 보세요. 약간 얼룩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물을 줬을 때 그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염소 성분이라든가 불소 성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잔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댁에 가셔가지고 왜냐하면 지하수를 대부분 다 쓰거든요. 그래서 무기 염류 같은 그런 잔존물들이 많이 있어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얼룩 남아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살균과 살충으로 인한 흔적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샤넬 샤넬 몬노 가격은 2만원입니다. 몽블랑 군생 소개해드립니다. 몽블랑 이게 군생. 이 쌍두는 가격이 3만원이고요. 사두는 4만 6천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몽블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화면에서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이 연두 맑은 연두빛하고 선명한 라인의 붉은빛. 그다음에 왁스. 얘는 왁스를 두르고 있어요. 백분이 없고. 이 모습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실물로 보면 이 아이가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몽블랑 이 쌍두는 가격 3만원에 소개해드리는데 이게 지금 단품도 가격대가 있어요. 단품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쌍두 3만원이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몽블랑 쌍두 3만원에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에 해리와슨 변이금. 이거 해리와슨 변이금인데요. 해리와슨 금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금 모양을 안하고 있고 얘는 입장이 이렇게 독특한 몬스터 같은 이런 변이를 갖고 오는 게 해리와슨 변이금이에요. 제가 킵핑장에서 이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해리와슨 변이금 얼굴 하나짜리가 이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생으로 돌아오면서 가격은 동일하고 사이즈가 이렇게 업돼서 왔어요. 해리와슨 변이금. 색감이 여기에서 인디안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져요. 해리와슨하고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 해리와슨 변이금 가격 2만원에 소개해드리는데요. 제가 이거 얼굴 하나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얼굴밥이 많은 아이가 2만원이에요. 제가 이 아이가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 외두를 가져다 키웠거든요. 이 해리와슨 변이금. 여러분 이거 한번 키워보세요. 가격 2만원에 소개해드리는데 직경 12cm 화분이고요. 이거 화분 높이가 이래요. 화분 높이가 이렇고요. 얼굴 하나가 결국 작은 얼굴이 아닙니다. 제가 손하고 제 주먹하고 비교해드리면 요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환엽카이저 소개해드립니다. 이 환엽카이저 가격은 6만원입니다. 환엽카이저 엽성이 요렇게 넓고 이 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원체의 고가의 명품 다육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엽카이저를 요렇게 작은 소품으로 지금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보다 얘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이 아이 굉장히 탐이 납니다. 환엽카이저 제가 요아이는 언젠가는 꼭 한번 도전해서 키워보고 싶습니다. 환엽카이저 가격 6만원입니다.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8cm를 넘쳐나는 사이즈 가지고 있고 엽성 굉장히 도톰합니다. 옆모습을 보면 요런 모습 하고 있고요. 색감은 지금은 물이 들어오고 있죠. 색상이 지금 물이 들어온 아이를 보여드리자면 요정도 요정도로 지금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환엽카이저 6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배션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12cm 화분에 도톰한 엽성을 가진 요 배션. 저는 요 배션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배션을 킵핑장에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요 물듬 요 엽성 요 배션만 가지고 배션만이 그 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배션은 여러분들께서 꼭 하나 키워보셔야 되는 그 창 다육 중에 기본이 되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배션 가격은 6만원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가이아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요 잘생긴 아이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요 가이아 옆으로 보면요. 요렇게 묵어가지고 하엽도 생기고요. 단수 한번 보시겠어요? 생장점 주변에 손톱 한번 보세요. 가이아는요. 어디를 가나. 이 생장점 주변에서 올라오는 이 옆에, 입에, 끝에서 물드는 저 모습을 보면 정말 여러분 반하지 않으실 수 없을 거예요. 가이아는 사이즈가 요렇게 좋은 아이나 요거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 아이나 내나 요런 물듬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만족도 굉장히 높아요. 가격대도 물론 있지만은 여러분들 조금 좋은 다육이, 명품 다육이 품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가이아 추천드립니다. 가이아 20만원입니다. 슈팅스타 소개해드립니다. 슈팅스타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요 다육이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옆에서 보면 엽성 요렇고요. 손톱 모양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한 10cm가 넘어가는 사이즈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한 환엽과 날렵한 그 손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팅스타 가격은 18만원입니다. 랑세스 금 소개해드립니다. 랑세스 금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요 금다육이 가격은 8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요 아이는 가져가셔서 적심을 딱 해도 되는 그런 사이즈로 지금 컸습니다. 요거 적심해가지고 여러분 상단과 하부에서 입꼬지하고 그 다음에 자구, 애기 받아서 지금 클 수 있을 만큼 지금 사이즈가 커졌네요. 랑세스 금 가격 8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레드엣지 소개해드립니다. 레드엣지 직경 7.5 풀분에 요아이. 어머 물을 먹어가지고 입장에 힘이 오 다 잘 들어와 있어요. 어머 이러니까 보기가 좋고요. 훨씬 더 건강하게 예쁜 모습 지금 하고 있네요. 생장점 주변에 형광빛 붉은 빛으로 물든 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레드엣지 가격은 8천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7.5 풀분에 요다육이. 자 엽성 뒷모습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레드엣지 가격은 8천원입니다. 노을 보여드립니다. 세상에 노을이. 어머 얼굴이 컸어요. 그 사이에 직경 10cm가 넘어가는 요 화분에 노을이 세상에 얼굴 이렇게 커가지고 반닥반닥 하니 이렇게 예뻐요. 노을 가격 3만원이에요. 얘가 지금 사이즈가 거의 12cm가 넘어가는 사이즈 하고 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예뻐라. 자 요렇게 노을은 노을은 얼룩덜룩하게 물이 든다기보다는 입장 뒷면이 요렇게 전체로 하나로 요렇게 물이 들어줘요. 세상에 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물이 들면 이름도 노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사이즈도 좋고요. 요게 요 아이 진짜 빗감도 좋고요. 반짝반짝거리는 건강한 지금 빗감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을 요 아이 가격은 3만원입니다. 코데로일 소개해드립니다. 요 코데로일 직경 10.3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요 아이 가격은 12,000원인데요. 코데로즈 립스틱 뭐 멕시코 뭐 멕시코 마리아 뭐 요런 느낌이 들어요. 뒤로 살짝 넘어가는 저는 요런 립스틱 같은 요런 느낌의 다육들을 좋아해서 요 코데로일 12,000원인데요. 실제 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한 10cm에서 11, 12cm 정도를 지금 그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높이는 요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코데로일 가격 12,000원에 소개해드리고 요 아이는 여러분 화분이 너무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요. 다육이만 배송을 해드립니다. 샴페인 대품 또 있어요. 진짜 이렇게 샴페인 제가 많이 농장 다니면서도 봤지만 샴페인을 요렇게 대품으로 키우고요. 입장을 요렇게 똥똥하게 짧뚱하게 키워서 이거 판매하시는 분은 진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갖고 싶으셔서 키우는 그 샴페인들은 화분에다가 굳혔을 땐 요런 모습 나올 수 있지만 판매하는 샴페인이 요런 샴페인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요 아이 가격 2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샴페인 얼큰이 보여드립니다. 얼큰인데다가 심지어 무거워서 입장이 짧뚱해지면서 통통한 요 샴페인 가격 1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샴페인은 요렇게 각진 모습, 그 다음에 분이 발려져 있는 모습, 손톱 끝이 요렇게 이게 있는 듯 없는 듯한 요 손톱 끝도 한몫을 하는 요 샴페인 가격 14,000원인데요. 국민다육에서 창다육으로 넘어갈 때 요 샴페인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거 공교롭게도 요 아이가 에케베리아 속하고 창하고 교배종이 요 샴페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다육에서 창다육으로 넘어갈 때 좋아하는 그 이유가 딱 요 아이의 부모 교배종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샴페인 가격 1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추비반이 소개해드려요. 요 추비반이 직경 13cm가 넘어가는 화분에 세상에 이 추비반이 가격이 2만원이에요. 요 아이는 지금 물을 빵빵하게 먹여서 키워서 입장이 요렇게 도톰해요. 세상에 어떡해. 요 아이 2만원이래요. 이 추비반이 2만원 가격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요거 진짜 강추드릴게요. 추비반이는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있는 다육이에요. 그런데 요 아이 지금 2만원에 소개해드리니까 요 추비반이 냉큼 품어가세요. 엘샤 소개해드립니다. 엘샤 제가 요거 키팅장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요 아이 오래 묵으면 입장이 얼마나 커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짧고 똥똥해지고 그 다음에 색감은 빨간색으로 투명감을 갖게 그렇게 무리들어줘요. 요 엘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걸 얼굴 조금 큰아이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입장 뒷면은 이렇게 붉고요. 앞면은 요런 초록을 가지고 있어서 요렇게 색감 대비가 극명한 엘샤. 가격은 2만 2천원입니다. 직경 10cm가 넘어가는 요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보통 얼굴이 4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얼굴이 4개밖에 없지만은 자구를 좀 잘 달아주는 편이어서 요렇게 소담한 군생으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엘샤 요거는 제가 강추드릴게요. 엘샤 저는 요 엘샤랑 그 다음에 쌀로 그 다음에 양진 요런 아이들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다양한 일들 요 아이 입장이 조금 얇아서 고민하고 계시죠.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 아이 입장이 짤뚱해지게 묵어지면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다육이가 됩니다. 엘샤 가격 2만 2천원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웨스트 레인보우 소개해드립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색감이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직경 11cm가 넘어가는 요 화분에 심어져 있는 요 아이 가격은 8천원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가 요 아이는 사이즈랑 엽성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서 요 녀석 조금 지나면 아마 여러분 목대가 쑥 하고 올라올 겁니다. 이 웨스트 레인보우도 백분을 조금 만들어내는 타입이기 때문에 생장점 주변으로 하얀 가루 같은 게 날아다닌다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얘가 만들어내는 백분이에요. 웨스트 레인보우 요 아이 가격 8천원에 소개해드립니다. 기분 좋은 색감으로 요 아이는 내년 봄까지 진짜 내년 봄 거의 한 5월 중순까지도 이 색감을 여러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가격은 8천원입니다. 다음은 레드콘 소개해드립니다. 레드콘도 정말 예쁜 다육 중에 하나 어우 제 눈에 세상에 쌍두가 딱 보이네 자 요 레드콘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요 아이 가격은 만원이에요. 레드콘도 여러분 만족도가 정말 높은 다육 중에 하나인데 라인은 요런 색감 손톱 끝 요렇게 야무지게 있고요. 그리고 젤리감이 있어요 요 아이가 젤리감이 있어서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요. 레드콘 가격 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요 엄마랑 아가랑 요 아이가 딱 보였어. 오늘은 제가 만원짜리 다육이만 좀 골라볼까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요 레드콘 가격은 만원입니다. TM 가장 좋은 가격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가격 중에 가장 착한 가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요 TM 5.5폴분에 심어져 있고요. 아직 아가아가 해서 생장점 주변으로 약간 진한 초록 그 다음에 라인은 아주 짙은 붉은색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요 녀석이 묵으면 묵을수록 약간 색감이 더 맑아지면서 예쁘고 통통한 엽성으로 자랍니다. 제 키픽장 이유님이 요 아이를 얼마나 예쁘게 키웠는지 정말 탐스럽게 키웠습니다. TM 가격 8,000원 정말 제가 만난 가격 중에 가장 착한 가격입니다. TM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지난번 언박싱과 분갈이로 보여드렸던 슈크림 가격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제 댓글에 요 슈크림이 초창기에 처음 그 신품적으로 나왔을 때 음 가격대가 더 비쌌었대요. 그런데 이 슈크림 직경 8cm 화분에 요 아이 가격 6,000원에 만나보세요. 입장이 굉장히 독특해요. 엄청 엽성이 이렇게 독특한 아이를 저는 진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 슈크림 가격 6,000원에 품어 가세요. 다음은 플로라 보여드려요. 플로라가 쌍두나 외두나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 플로라는 요 아이는 외두, 외두인데 요런 모습. 이 손톱이 너무너무 멋지죠. 요렇게 세상에 사납고 빼촉하다니. 요 플로라 요 아이도 7,000원이고요. 그리고 요 쌍두. 요 쌍두도 7,0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플로라 주문을 하실 때에는요. 쌍두 혹은 외두로 꼭 표시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수영의 아이로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플로라 7,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루헬프 금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이 블루헬프 금은요. 모두 다 얼굴이 다 두 개. 두 개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블루헬프 금을 킵핑장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목대에서 아기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이 블루헬프 금은 가격 24,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목대는 하나예요. 목대는 하나인데 얼굴이 두 개인 게 대부분이고요. 잠시만요. 저도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어머 얘는 지금 가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자 요 정도. 요 정도 얼굴 사이즈로 여러분 24,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 저 아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어머 어떻게. 아 얼굴이 크고 잘생겨서 밑에 작은 아이로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기저에서 애기들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블루헬프 금 요 아이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이상 꽃나리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1편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2편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